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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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 여러가지를 같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대들은 보면 비교적 무슨 개인적인 보험이라든지 연금 이런게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50대 중반 밑으로는 나중에 자기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정도 자기들이 치료를 받고 노후생활을 안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보다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사실은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 본인들을 위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해서 내가 100살까지 꼭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100살 살다고 준비를 했다가 재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하셨다가 중간에 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준비가 안되가지고 100살까지 드러누버서 살다 가실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좀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를 목표해야 부산대학교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한 100살 정도 목표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마음으로도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실질적인 상황이 됐을 때 좀 대체하기가 더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가현대의학이 이렇게 우리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게 된 데는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만 해도 유럽에서 이렇게 손을 세척을 하고 위생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1800년도밖에 안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병원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애를 출산을 받는 경우하고 조산소에서 받는 경우가 사망률이 병원에서 받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시체 해부나 뭐 이거 한 가운에 묻은 거를 닦지 않고 그냥 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산소에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게 불과 한 2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제일 첫 번째가 위생과 공중보건의 혁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두 번째가 진단 및 진단 및 치료 기술의 혁명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MRI라든지 CT라든지 혈액검사의 검사가 최근에 이렇게 급진전된 거지 불과 30여 년 전에는 MRI가 제가 공부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인공장기화 이식입니다 간 이식이라든지 콩팥 이식 이런 부분입니다 옛날에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이 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우리나라에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간 이식이라든지 콩팥 이식이라는 게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호르몬 혁명입니다 우리 배경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호르몬 내분비 기능을 강화시키는 호르몬 혁명으로 인해서 또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했던 게 유전자 치료 혁명은 뭐냐면 인간 유전자 지도라는 전원 프로젝터라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이라든지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6차 의료 혁명 중의 하나는 미생물 혁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한 120조가량의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입 안에만 해도 800개가 넘는 세균 박테리아가 들어있고 장래 세균이 100조가 넘습니다 얘들이 90%를 차지합니다 체포수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10%만 우리 인간 거고 90%는 외부인들이 사는 숙주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는 것의 80%는 얘들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생물의 염색제 분석을 해서 얘들이 우리 장래 세균이 면역균형을 어떻게 하고 수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폐증의 미생물을 대변검사를 해서 미생물을 보니까 독성물질을 생성을 해서 뇌에 지장을 주어서 자폐가 생겼다 비만도 미생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생물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30까지는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50까지 보통 보면 이제 재산을 정식하고 애들을 키우고 근데 보통 보면 50에서 90세가량이 한 40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0만 89세인데 지금도 딱 바른 자세로 일주일에 두 번을 골프를 치고 하시는 남자 회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도 계시고 만 90인데 만 90세인데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해서 잘 다니고 있는 분도 성적이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조금 제가 도움이 된다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건강은 다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특히 부산이 그 그러니까 자살률이라고 이야기하면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는가 자살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산이 10만 명당 33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망 5년에 굉장히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한 40%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후에 있는 어떤 분은 담배를 그렇게 피우는데도 폐암이 안 걸려요 그렇죠 그분은 유전적인 요인이 폐암에 안 걸릴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유전자도 안 좋은데 그것 다 담배까지 피웠어요 그럼 100% 그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나한테도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유전적 요인이 무려 4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자기가 생활습관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음식물을 어떻게 섭취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하나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 옛날만 해도 심근경색이라는 게 생기면 의과대학 교수가 그분도 돌아가실 준비만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망률이 40%니까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고 가만히 계셨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불과 30년 전에 그 다음에 대장암이라는 게 대장내시경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기억 많이 안 나실 겁니다 드시고 검사하는 거 하얀 거 먹고 검사하는 거 어프지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진단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거를 미국에 있는 무슨 알버스타 아인스타인 의과대학이라는 게 일본분인데 일본분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대장내시경을 개발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형외과 쪽에 조금 관련된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오랫동안 그런 습관이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벅지로 걷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걷는 자세가 좀 이상하게 걷습니다 무릎을 구부르지 않고 이렇게 휘청휘청 걷거든요 이런 걷는 자세 좌우로 몸을 자꾸 흔들면서 걷는 자세 그 다음에 양 다리 길이가 한 2cm까지는 신발이나는 보완이 됩니다 근데 4c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키 높이라든지 하이기를 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몸을 꼬고 앉아있는 자세 이렇게 이런 자세는 참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뒤에도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해당 안내된 분이 거의 없을 만큼 가만히 계신 남들 걷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등에 가방을 메고 목을 앞을 쭉 내밀고 걷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걷습니다 높은 하이힐 신고 걷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심하게 좌우로 흔들면서 걷습니다 뒷짐을 지고 앞으로 구부린 채로 걷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보시면 이렇게 올바른 신체 자세는 뭐냐면 정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거울을 보면 정면에서 보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하고 무릎하고 복숭아 뼈가 직선으로 있는지를 집에 있는 거울을 보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개골이 평균 4 내지 7kg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사람 한 7kg 그 다음 작은 사람 한 4kg라고 본다면 이거를 평생을 목이 우리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목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등은 갈비뼈 12개가 바치고 있고 그 다음 허리는 옆에 근육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목은 목밖에 없거든요 얘가 4 내지 7kg를 우리 60년 80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가 비틀어져서 앞으로 구부렸다 할 때 목에 당연히 병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많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이 안에다 넣어서 이 귀가 이 직선으로 되도록 바른 자세로 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어느덧 옛날에 그렇게 바르던 자세가 이 자세로 되는가를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운동 부족도 있고 생활습관도 있지만 특히 저는 머리를 늘 강조합니다 목을 목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늘 계시는 습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빠지고 가슴 안 들어 배는 볼록해지고 허리는 들어가고 등뼈는 이렇게 돼있고 이렇거든요 이 자세를 이렇게 되지 말아라는 소리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몸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보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그냥 별 계획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근육도 일주일 내내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해버리면 근육도 질소가 차여가지고 도리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심한 운동 선수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배분해서 하셔야 된다 그게 무산소 운동이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한다 근데 근력운동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헬스크럽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걷기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걷더라도 조금 다리에 힘을 주고 아랫배를 땡기는 힘을 주면서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헬스용 자전거를 조금 천천히 힘을 주면서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근력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다음은 무산소 운동을 하고 교체를 해서 두 개를 좀 교체를 하자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하시고 나면 땀을 흘려고 하면 꼭 미네랄이나 염분을 꼭 소취를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미네랄 보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족으로 인해서 실족으로 인해서 다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보면 저는 부산이 서울보다도 요양병원 많은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부산에 무슨 중풍 치매 장애자만 있는 도시가 아닌데 부산보다도 요양병원이 많고 생겼다 하면 요양병원입니다 근데 요양병원을 가서 보면 이게 정말로 인간적인 배우를 받고 있는 공간인지 어떻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연사를 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 보면 얼굴이 하얗고 빼가 야여가지고 행복한 즐겁게 쉽게 돌아가시거든요 고통스럽지 않게 근데 요양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분들을 이 튜브로 해서 자기가 먹지 못하는데 튜브로 억지로 요양을 공급하다 보니 얼굴은 빨갛고 살은 이만큼 쪄있고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7년째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우리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우리가 사실 세금으로 비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거는 이렇습니다 근육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체 근력을 심장이나 암검진 못지않게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체가 무너지면 집으로 말하면 골조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걸음걸이를 아까 신체 리모델을 보시다시피 오늘부터라도 내가 평소에 자세와 걸음걸이만 바로 해도 상당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 달팽이 과일이라든지 균형에 대한 것은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력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쓰러지는 분 그 다음에 머리 어깨 관절염 척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자주 넘어져서 잘못하면 고관절하고 척추뼈가 부러지면 그 중에 제가 좀 그거 한 말씀이지만 미국 통계에 의하면 40%가 1년 1년 내에 바깥출입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가 그러니까 10명의 4명이 예를 들어 주위에 어떤 분이 가다가 살짝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졌다 하더라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수술했다 하더라 좀 있으니까 요양병 갔다 하더라 그 나중에는 영양실에서 연락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골다공증이 65세 이상에서는 특히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여성암보다도 사망률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여성암보다도 근데 암검진하고 심장검진은 잘 다니는데 골다공증 영양실에 대해서는 별 개념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같은 거라서 어쨌든 걷는 자세는 바른 자세로 이렇게 좀 걷는 걸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각자 다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총론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그 다음에 무릎관절렴 그 다음에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세 개는 한 세트로 다닙니다 한 세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에 인공관절 하신 분이 조금 있으면 무릎 수술했는데 다리가 저리고 이상하다 그런 협착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되시면서 협착증을 먼저 수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릎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 몸은 위에서부터 치료를 해옵니다 뇌에 의상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해야 되듯이 목하고 허리가 안 좋으면 목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리가 협착증이 있고 무릎관절이 안 좋으시면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증상을 치료하고 무릎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증상을 놔놓고 무릎이 휘어진 것만 바로 하겠다고 수술하셨는데 의사는 수술 잘 됐다 하는데 나는 죽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 가지는 그중에서 골다공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골다공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어떤 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런데 골다공증은 원래 증상이 없는 고혈압과 같은 겁니다 나중에 골절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 답답할 거 없으니 그냥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무르익어서 골절이 됐을 때 그때 치료하기는 늦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40%가 사실은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허리 배태부 손목 어깨 이렇습니다 그래서 허리 그 다음에 키가 심지어는 한 7, 8cm가 줍니다 주는 이유는 뭐냐면 척추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집으로 말하면 이렇게 축대가 무너지듯이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척추는 앞쪽 배가 약하고 뒤에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이 짜부러지니까 몸이 앞으로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니까 또 키가 작아져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내가 젊었을 때 키에 비해서 한 8cm나 키가 너무 작아졌다 그거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서서히 오는 겁니다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량이 제한되고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한 25세에서 우리 배가 최고 골량이라는데 그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나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 자녀들이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몸을 이렇게 몸이 옛날에 조금 통통한 사람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야외가지고 영양 섭취가 안 돼가지고 저때 이미 기초적인 골량이 너무 낮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약해져 버려가지고 이 나이가 많아지기 전부터 이미 골다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도 골다공증 원인도 되지만 젊었을 때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 섭취가 떨어져서 골량이 최고 배가 튼튼해지기 전에 이미 배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25세라는 걸 꼭 그 다음에 나는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집안 집안 내력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성장 호르몬 갑상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한 0.3에서 0.5% 정도씩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가 여성에서는 폐경기 때 급속도로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경기 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유방암의 병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검사 지금 요즘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런 위험성이 적다면 100% 여성 호르몬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여성 호르몬 섭취를 유방암 위험이 되지 못하겠다 그런다면 천연 호르몬으로 해서 용량을 좀 줄여서라도 드시고 그와 동시에 골다운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급속도로 낮아진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경 흡연 음주 담배도 상당히 골다운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운동 부족 영양 섭취 저체중 체중이 너무 야윤 사람들이 뼈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골절 한 번 골절된 사람들은 반대측에 골절될 확률이 2.5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러졌다 그러면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뼈가 골다공증이라는 거고 이게 무릎 관절이 물렁뼈가 따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가 저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화가 닿아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혈압이 뇌출혈과 뇌졸중의 원인이 되듯이 골다공증은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골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대에 내가 골다공증이 골감소증이라고 해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상당히 검사해보면 수치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성에서도 상당히 골다공증이 많이 있으니까 65세 지금 의료보험으로 60세 이상은 골다공증 검사가 만원입니다 만원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생명에 관련될 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 반대 측에도 생길 확률이 많다 그다음에 혹시 엉덩방아 찍거나 실질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해서 엉덩방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프다 하는데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괜찮다 그래요 아 괜찮겠지 그런데 그 안에서 조직이 약간 가는 건 엑셀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3주 이상 가면 3주 지나서 한 번 엑셀에 찍으러 다시 가보면 살짝 금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인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다쳤는데 병원 가기 괜찮다 하더라 그래서 아픈데 계속 지내지 마시고 한 3주 정도 지나도 안 없어지면 한 번 가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골반에 대태골 경부라는 골절이 있는데 병원 가니까 골절이 있는데 안 어긋났는데 왜 수술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어긋나지 않고 금방 가 있는 골절이 났는데 때가 붙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골반 여기를 기부수 할 수도 없고 그럼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10 내지 27%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서로에 낑겨 있는 골절이 아닌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술을 떼지 않고 딱 피부를 통해서 그냥 몸만 딱 박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박고 2주 내에 바로 걸어 다닐 것인지 아니면 몇 달을 누워 있을 것인지는 어느 게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나 하는구나 하고 꼭 본인이 아니라도 주위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척추골절이 이런 부분 아까 말씀 다 올린 겁니다 허리 아프고 앞으로 구부러지는 건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키가 짜서 운동량이 감소되고 심폐 기능도 많이 떨어집니다 운동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60대 이후에서도 축구나 그다음에 배드민턴이 아니고 테니스 테니스를 3시간, 4시간 쳤다고 나는 아직도 청장년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조금 나이에 맞춰가야 됩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화를 촉진하고 우리 몸의 태행성을 더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깅, 조깅, 배드민턴까지는 괜찮습니다 배드민턴은 그걸 그렇게 크게 세게 그거 하지 않으니까 계단 오르내리기, 체조,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춤추기, 가벼운 산책, 에어로빅, 수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전례가 말씀드리는 게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서는 가능한 밖에서 하는 자전거를 하지 마시고 실내 운동용 자전거를 돌리시고 그거를 하는 방법이 그냥 가볍게 빠르게 돌리면 유산소 운동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속도를 줄여서 다리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면 그거는 무산소 운동인 웨이트 근력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1919년생이었는데 92살까지 바깥출입 다 하시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굉장히 게으른 분이었는데 운동장 싫어하셨는데 자전거만 좀 타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92 돌아가실 2주 전까지 바깥출입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회사에서 표청장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충분히 관절 초기에도 계속 배운 다음에서 연골 주사 맞고 약 달라는 분이 있는데 실내 운동용 자전거를 6개월만 딱 하고 나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관절을 아 선생님 내 약 안 먹어도 안 아픕니다 그럽니다 힘 있게 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게 있는 자전거면 더 좋은데 꼭 그런 건 아니라도 하면 됩니다 조절하는 게 된다면 약간 약하게 해서 하시고 좀 약간 쪼여서 하시고 두 가지가 유산소 무산소 같이 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하는 거 운동이 지금 열었습니다 테니스 골프 골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골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일본 골프장이 다 망한 이유가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가정 주부들이 왜 골프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젊은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젊은 부인들이 제일 게으른답니다 공부는 제일 망했고 대학교 제일 많이 다녔으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골프 치는데 몇 시간 골프장 식당 밑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 4시간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 보고 정리해라 뭐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니까 일본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이웃하고 같이 집안 정리 다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 머시마가 지금 서른 하나인가 서울에 있는데 장가가라고 하니까 첫째는 마누라 겁이 나서 결혼을 못하고 둘째는 장모님 겁이 나서 결혼을 못한답니다 그게 무슨 요리가 하니까 마누라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집에 내 놀다가 일하고 가면 옛날 같으면 그래도 된장찌개 끓여놓고 밥 주지 않습니까 근데 종일 놀다가 남편 보고 네가 설거지해라 네가 뭐해라 그래 급시나서 못하겠고 장모님은 둘이 한번 다투고 딱 가면 병원에 전화를 해요 장모님이 전화를 해요 박서방 예 퇴근하고 우리 집 봐봐 그러면 퇴근하고 장모님 때 얘기하면 금지욕이면 내가 우리 아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래 뭐라고 하고 그러노 부부싸움하고 장모님한테 잔소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한답니다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할 운동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골프, 볼링 잇몸 일으키기는 하지 마십시오 복근 운동하라 하니까 잇몸 일으키기 하는데 골드아웃이 있을 때 잇몸 일으키면 등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복부 운동은 잇몸 일으키기가 좀 도움이 되는데 다 일으키지 마시고 약간 목을 올리면서 배에 힘 줘보면 배에 힘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 운동은 다리를 45도 들어서 5개 세기 그거 두 가지 하면 복부 운동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운동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윗몸 일으키기는 골다운 쪽이 없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부 강화운동, 이두박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태행성 관절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신 O자로 이렇게 휘었고요 등은 이렇게 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저렇게 되면 옷자로 바깥출입 못하시니까 엉덩이로 밀고 다니면서 방 안에서 대소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O자형입니다 참 외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 했는데 우리가 좀 어릴 때 업어서 키워가지고 약간 체형 자체가 약간 O자형이 또 있는 데다가 좌식 생활을 하니까 O자가 저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무릎 관절보다도 고관절 애들이 워낙 체중이 크니까 고관절이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무릎이 지금 외국 사람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4배 이상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서해를 하고 좌식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무릎 관절이 많고 서양식으로 거실까지 신발 신고와 침대 생활하는 분들은 또 별로 없답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이 좀 중요하게 작용한답니다 자유는 이분이 젊었을 때 사진을 내가 모르니까 우리 직원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방법이 한 3, 40대부터 생활 습관을 하면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끔씩 보면 30대에서 다리가 관절이 태행성 관절이 시작이 됐는데 하면 막 울고 막 불고 내가 벌써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3, 40대부터 20%에서 태행성 관절이 시작이 됩니다 20% 그러니까 5명에 1명은 이미 내가 관절이 오고 있는데 아직 젊기 때문에 관절 근력도 좀 있고 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내는 거지 실제로는 태행성 관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때 알 수 있냐면 그 등산 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뭔가 관절이 묵직하다 좀 통증까지는 안 오는데 그런 분들은 사진을 찍어보면 안쪽이 좁아지고 있어요 5자형으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45세, 65세 이하에서도 이 정도고 65세 이상은 60% 해놨는데 제 경험으로는 60%도 훨씬 많습니다 심하게 병원에서 치료해야 될 정도가 60%지 실제로는 90%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립 걸어 다니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체중에다가 지구 중력 다문에 밑에서 끌어 당기니까 한 100kg 정도가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에 하중에 옵니다 그렇는데 이게 체중이 너무 많으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체중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쪽 바깥쪽으로 체중이 똑같이 실리면 나이가 80이 넘어도 잘 안 닳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빨리 닳는다 나중에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보통 관절에 화농성 관절이라든지 이런 원래는 옛날 무릎에 기억하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정형외과 의사를 초창기 할 때만 해도 고관절이나 무릎에 결핵도 많이 생겼습니다 결핵 그리고 뻐정다리 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런 변형 선천선 변형도 있고 젊었을 때 다쳐서 연골에 손상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관절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왜 무릎에 그렇게 많을까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분만 9만 명이 넘습니다 9만 명 9만 명이 무릎 인공관절을 갈아 끼웠거든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제일 무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체형이 조금 우리가 약간 오짜형 체형이 아니냐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을 업어서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식 생활 그래서 식당 같은 거 있는데 의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데 굳이 올라가서 무릎 개고 앉아 식사하시는 분들은 나는 65 넘거든 무릎 갈아 끼우겠다 하고 올라가 앉아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우리 갈 때도 저는 늘 이야기하고 고스톱 쉴 때도 고스톱 두드리는 재미 없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맨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옷자로 해서 한 두세 시간 하고 나면 무릎 관절이 승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허리도 앞으로 구부러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고스톱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러고 하늘 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부리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묵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서서 밀대로 청소하고 집안 청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무릎 꿇고 밀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골에 우리 할머니들 반일 하시면 쪼그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리가 안쪽이 빨게 돼요 안쪽이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통제를 안 내봤는데 한 65세에서 70세 이상의 시골에 일하신 할머니들은 반 이상은 무릎 수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무릎이 다 문제 생겼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출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또 뭐 폐경기니 이런 것까지 있는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무릎이 또 많을까 체계는 한 3배 많다고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한 8000명 수술을 한 통계를 보니까 3배가 아니고 한 단 5배 그렇습니다 수술하는 물론 이제 조금 여자가 수명이 좀 더 길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여성한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여성한테 연골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잘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영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사일과 노동, 농사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여성에서는 조금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무릎 수술을 할 시기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요즘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보면 80대에서 무릎 수술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내 힘으로 화장실을 가고 바깥 출입하다가 수발을 안 들고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운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아까 비슷한 겁니다 이런 운동은 좀 권장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환자가 됐을 때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걸어주라 그러면 내가 아픈데 어떻게 걷느냐 이렇게 늘 불어버려주는 거 같은데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못 걷겠다 하기 전까지는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데 억지로 걸으면 그때는 연골에 지금 무리가 가고 있거든요 통증이 조금 약간 있는 정도까지는 어떤 분들은 걷고 나니까 도리아 안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걸어주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용 자전거 이겁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고 병원에 이거 인터넷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저거 사는 게 병원 다니고 하는 것보다 훨씬 물리치러 다니는 것보다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영장에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도 에어로빅 악화하고 수영하러 많이 다니십니다 다니시는데 수영만 딱 하고 오시지 마시고 수영하고 나서 물 이렇게 찬대서 걷는 것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력 때문에 관절이나 척추에 물이 가지 않으면서 카로리 소문은 훨씬 많고 근력운동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마을 주민센터에 수영장이나 수영을 할 줄 몰라요 할머니들이 그런데 이웃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30분 1시간씩 물속에서 걷고 있어요 정말 물속에서 걷는 게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근력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해성 관절이 있는데 내가 관절이 있다고 전부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는 젊을 때로 100% 원상 복귀는 못하더라도 더 진행을 막아보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쁜 자세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쪼그리고 앉는 거하고 좌식 생활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나쁜 자세를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부터 걷는 거 평소 하는 그것만 신경을 받으셔도 되고 앉아 계실 때도 조금 배꼽미터 아랫배를 약간 땡기는 듯한 힘을 주고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 딱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습관을 좀 그 다음에 심한 운동은 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테니스 나는 젊을 때부터 해서 70이 넘으면 축구 안 하면 못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제는 맞춤형 운동으로 좀 바꾸자 그 다음에 운동화 쿠션 있는 거 꼭 신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 같은 데 갈 때도 난간 잡고 운동을 하시고 지팡이든 보조기구로 지팡이 집는 거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렇게 몸이 조금 다 같이 힘이 약해서 약간 균형 잡기 힘드시면 지팡이 하나 꼭 하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족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수술은 수술 다 하나씩 하는 거는 전문적인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내시경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거 옛날에는 텐션 관절에서 레이저로 하니 해가지고 간단하니 가십시오 의사 병원들이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릎 관절 학교에서 태행성 관절에서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사람 아니면 내시경 수술하지 말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걸 의사들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해놓으니까 식인대로 하면 연골이 벌떡 살아나고 좋아지는 걸 아시고 수술하셨는데 수술하셨는데 와셔가지고 아 나는 수술했는데도 관절이 더 아프고 더 힘들다 그래 그건 의사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태행성 관절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물이 찬다든지 찌꺼기 있는 거 하면 좀 세척 한번 합시다 이거고 하고 나도 통증은 계속되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줄기체포 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슨 방송인 어디서 한 번 하면 그냥 벌떼처럼 그냥 그걸로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료는 절대 첫 번째 하지 마십시오 수십 명 수십만 명이 해보고 좋다 하는 결론이 난 걸 하셔야지 처음 나온 걸 벌떼처럼 들어가겠다 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조용하거든요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원심분리를 해서 골반줄기체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였냐면 50세 이하에서 관절 조금 딸은 구멍 뽕 낙지처럼 딸은 것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돈 보험으로 안 되는 거 300만 원 줄 테니 나도 해도 적응이 아닌데 그걸 또 그냥 병원에서 돈 주겠다고 했는지 했습니다 KBS 아웃뉴스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했다 해서 우리 병원에서도 한 30명 정도 돈 다 물려주고 그랬습니다 무슨 그러냐면 해당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지방줄기체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상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복부지방줄기체포는 줄기체포 숫자가 너무 작아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이렇게 복부지방제거술 비용을 받고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제거술 수술을 받고 관절경 하는 것처럼 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에서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가 지금 뭐냐면 카티스템이라는 이게 제대혈 줄기체포 그건데 그 축구감독 그 양반 히딩크 감독이 이걸 해가지고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그 양반이 할 때는 주사 한 바위 아래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좀 넓으면 그걸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워낙 광고를 잘해줘가지고 많이 팔려서 그런지 외국 거거든요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바위 아래 750만 원 그러니까 두 개 쓰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선택적으로 하는데 저는 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저거를 조금 절개를 해서 연골 구멍을 뚫어가고 6개이나 8개 뚫어가고 거기다 주기체포를 심어줍니다 하는데 3개월 동안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됩니다 걸으면 안 돼요 위에서 누르면 주기체포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두 개를 쓴다 그러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 회사에 주는 돈이 1500만 원입니다 병원 다 주는 진료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거 빼고 또 병원에 수술비 치료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적지 않는 비용에 3개월을 의사 시긴대로 휠체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연골이 안 살아났으니까 인공관절 수술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 정도는 의사한테 당신 시긴대로 했는데 와 결과가 이 모양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드니 특별히 정말 나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안 돼도 괜찮다 하는 사람만 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주기체포는 주기체포 한다 하니까 엄청난 의료의 혁명이 일어난 줄 알고 해달라는 분들한테는 나 그냥 그대로 운동하시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 딱 한 번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요 5자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저는 한 50대 여자분들한테서 안쪽만 따라갖고 5자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권장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수술하는 시기를 한 10년 정도 늦출 수가 있고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은 평생 내가 뇌관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부분만 일부만 교체를 하자 그다음에 전체를 교체하자 뭐 이렇습니다 대충 막 큰 줄기에서 몰라도 되는 것들은 뺐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있으면 이게 지금 카티스템이라는 거를 이렇게 다 붙어서 다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주사로 지금 카티스템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 주사오죠? 예예 카티스템 주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이 66세였죠 이분은 비교적 결과가 좋아서 지금 잘 그거 하는데 결과 좋은 것만 발표하면 안 됩니다 결과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5자형 교정입니다 교정인데 보시면 이렇죠 이 직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5자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여기가 가운데 안쪽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시죠? 이분이 남, 여자 57세입니다 이분이 처음 저한테 올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너무 젊고 또 아직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딕선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했는데 안쪽이 딱 벌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상당히 경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바깥쪽은 말짱하고 안쪽만 했는데 나이가 53세밖에 안 됐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한 70이었다면 전체 인공관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70 넘으신 분을 이 부분만 했다가 또 나중에 다른 부분에 또 태행성이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번만 하는데 이분은 전체 인공관절을 했다가 인공관절의 수명이 15년이라고 하죠 이 부분만 하면 이분이 또 60, 80, 70세쯤 됐을 때 재수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를 한 걸 재수술한 것보다는 부분만 이렇게 해놓으면 재수술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안쪽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분이 그냥 이 상태에서 평생 간다고 한 건 아니고 한 15년 정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한참 됐는데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82세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를 갈아 끼운 수술한다 무릎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릎 수술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다리가 옷자로 많이 현데도 별 그렇게 많이 안 아프고 지낸 분도 많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통증도 있지만 바깥 출입이 자신도 모르게 활동량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는 이렇게 축 처져서 이렇게 되고 심폐 기능은 떨어져서 다른 건강 상태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이 꼭 무릎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고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옵니다 복부 비만 심폐 기능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상생활로 간병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걸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의 수명이 지금 이거는 기계적으로 90 내지 95%에서 15 내지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15 내지 20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재수술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만약 95%로 예를 든다면 20년을 쓰고 20년이 됐을 때 5명만 재수술하고 95명은 또 20년 이상을 쓴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수명이 심폐 5년 내지 20년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9년도에 하신 분이 그때 지금보다 훨씬 재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나름이고 또 수술이 제대로 정렬이 잘 됐을 때는 20년 이상을 충분히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90에서 95%가 15 내지 20년인데 그 나머지 또 25년까지는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89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재질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분은 있는데 고관절은 재질이 전 세계에 통일됐습니다 세라믹으로 하는 걸 세라믹부터 세라믹이 25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라믹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일본에 있는 회사 하나하고 우리나라의 마이너 제일 작은 회사에서 세라믹을 생산하고 있고 미국의 큰 회사들은 무릎은 세라믹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하는데 세라믹이나 재질을 물어보는 분은 잘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관절하고 무릎하고는 기계적인 운동 고관절은 볼 앤 소켓이라고 해서 도는 거고 무릎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틀립니다 무릎 수술이 통증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분인데 통증 개선하는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 건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금방 제가 오늘 오전에 무릎 일직선도로 맞춰서 연골을 다 딸은 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걸 해서 수술을 한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협착증 협착증은 한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협착증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골다공증 무릎관절염 척추협착증 세 개는 거의 동일한 질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리가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쓰는데 그 사이가 마모가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심한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퇴행성 척추라는 건 옵니다 척추는 목에서부터 32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추 4번 5번이라는 데가 제일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많이 딸가요 딸거면서 디스크는 디스크만 신경을 누르는 걸 디스크병이라고 하고 협착증은 디스크 더하기 인대 더하기 물량법 더하기 찌꺼기 해서 전체 원통이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협착증이지 디스크만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디스크만 있는 거는 20대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군대 간 애들 손주나 그때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시험 문제가 디스크의 태행성 변화는 몇 살부터 오는가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면 40대 50대 똥을 벽이 쳤거든요 답은 20대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태행성이 오기 시작하는 게 20대 때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정점이 20대를 찍어서 서서히 태행성이 진행하는 건데 그걸 좀 완만하게 하자 이게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증이 그런 질병이고요 척추협착증하고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조금 아시는 분이 척추 집으로 말하면 이 기둥이 금이 가서 균열이 가서 오래돼서 어긋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척추 디스크는 10명에 1명을 수술하고 9명은 비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척추협착증은 10명 같으면 5명 수술하고 5명은 보존치료 비수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8명을 수술합니다 이게 점점점 삐그러져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3가지 중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이 제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왜 들고 나왔냐면 이 협착증이 어디 한 부분만 협착이 있으면 조금 수술 결과도 좋은데 어떤 분들은 전체가 수도관으로 말하면 전체가 싹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많을수록 결과가 좋지 않고 수술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복근하고 집으로 말하면 기둥 하나가 약하니까 복근하고 척추기립근이라고 척추 앞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배근이라고 해서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수술해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너무 심한 사람은 수술을 못하듯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당신은 수술을 못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재활을 시켰더니 수술한 사람보다 더 잘 지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병원에 누구를 만나든 딱 가서 진단 내렸는데 그날 수술하자 그러면 수술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적어도 3명 정도의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만나서 의회를 들어보고 암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병원 항상 몇 사람 만나보고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한 MRI라든지 근전도 검사해놓은 걸 달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고 의료법상의 내 권리입니다 환자 겁니다 검사한 거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달라 그러면 신속하게 빨리 줘야 됩니다 그분이 B라는 다른 의사를 만나서 또 물어볼 때 또 돈 안 들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사람 정도 의견을 들어보면 아 이게 듣다 보면 본인도 감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 수술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너무 능사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관으로 말하면 수도관에 이끼나 찌꺼기가 좀 있으면 그거를 물을 세게 보내면 청소가 된다는 게 B수술로 본다면 수도관 콘크리트관에 돌멩이가 딱 완전히 박혀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거든요 막힌 거는 수술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시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술은 이렇게 막혀있는데 그 돌멩이를 빼내주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관에 박힌 거를 박리를 이렇게 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붙었던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두 달 내로 막혀서 또 막힙니다 시술은 병원에서 제일 돈 벌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꼬리뼈를 넣어가지고 살살살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술은 그래서 시술은 우리 교과서에는 허리 특수조사나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술하느냐 굉장히 정말로 못 견디는데 그분은 수술하면 굉장히 위험해서 돌아가실 위험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암 말기라든지 해서 허리에 탁 막혔는 그런 걸 시술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수술로 간단하게 해서라도 안에 있는 찌꺼기를 떼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낳아놓고 하는 건 전부 시술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거 할 밖에는 의료보험으로 하면 몇만 원짜리 주사마저도 몇 달씩 잘 견딥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하시고 이 운동은 척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운동인데 이런 무릎은 평지 걷는 거지만 허리는 가벼운 등산이 좋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복근하고 배근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쪽에 동부에서 한 바퀴 돈다든지 성격수원지 편백나무 참 수비 많던데 그런데 쭉 걷는 거 이것만 해도 허리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 대신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울 보시고 긴 거울 보시고 자세가 바로 돼 있는지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하고 복숭아 뼈까지 딱 직선으로 해서 내가 걷고 있는지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밖에는 못 나가시면 이런 게 있는데 복근 운동도 있고 다리 들어 올리는 게 복근 운동 두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일본 의사가 중년 건강 엉덩이 근육이 좌우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전형외과 의사가 전 책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서점에 가면 중년 건강 엉덩이 근육이 좌우한다고 책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이 우리 건강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보기는 이렇게 예쁘게 할 필요로 살짝만 들어보면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허리에 딱 힘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래가지고 한 5개 세고 내리고 집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나온 게 장단지 장단지가 제2의 심장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 피가 다리로 내려가면 올려주는 우리 혈관에는 올려주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지에서 피를 짜줘야 지가 심장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장단지가 허물허물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리가 하지 부종이라고 다리가 부어요 피가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장단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장단지 마사지를 본인이 자가로 장단지 마사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의 중요성 그 다음에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장단지가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협착증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구멍을 뚫어주고 했는데 아마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내시경만 가지고도 옛날에 저희들 처음 할 때는 이만큼 5cm씩 옛날에 허리 수술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뒤에 이만큼 쟀거든요 뼈를 잘라내고 구멍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계도 발달하고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세대들은 이 내시경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세대들이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앞에 디스크입니다 이거 하나 참고로 상식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디스크거든요 얘만 누르면 그거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자꾸 병원에 오셔서 제가 협착증이라고 하면 다른 데 가니까 디스크라고 하던데 그거는 별 의미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거의 비슷한데 증상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디스크만 누르면 디스크만 누르고 얘들이 괜찮으면 그거는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누르고 얘도 양쪽으로 같이 누르면 이거는 협착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50대 이후는 거의 90% 이상 협착증입니다 구멍 뚫어놓으니까 신경이 하얀 게 이만큼 넓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비슷한 심폐소생술 부산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손상예방협회에서 지금 무료로 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 봉사 갔을 때 근데 오늘 바쁘신데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이걸 해놨는데 의료보호로 국가에서 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50만 원 정도 보조해주고 그런 건데 조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한 2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9만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한 2천 5백 명 2천 5백 명 그러니까 아마 6월 달 됐으면 벌써 신청 끝났을 건데 이런 게 있는 건 참고로 대한노인회에서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도시 부산 안전도시 하면 협의에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이 제가 부위원장으로 어제도 회의를 주재했는데 안전에 관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질병도 많이 중요하지만 사고로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단 행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한 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경사진대 다니는 거라든지 할 때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1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건강 있고 종교 연금을 건강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제 동료나 주위에서 보면 저도 가까운 친구와 혀암으로 전이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가장 큰 형벌이 가까운 사람들 제 세상 보내고 제일 오래 살겠다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꼭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문제가 아닌 마음으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신념을 가져줘야 나이 드시면서 생활의 질이 좀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냥 그냥 살기 싫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병원에서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연금 문제는 제가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어디냐면 얼마 전에 mbc에서 도심 르네상스 재생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맥죽지입니다 범일 5동에 오보급창 있는 데 있는 건데 여기를 쭉 다녀보면 여기서 한 몇 평도 안 되는 데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사셨고 그 다음에 영주동 그쪽에 가보면 6.25 전에 민둥산일 때 피난민을 하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생활하고 사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아파트에서 윤택한 생활을 해야만이 내가 노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저도 중간에 샌드위치 세대지만 고생을 해본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 이렇게 낮추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너무 빨리 말씀드리나 가능하면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